사무에라 15장 이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마련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집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구슬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 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이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집화에게 두루 척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침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드렸구나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레사람과 모든 블레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낭명은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가드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름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야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있던 모든 내주의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계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 올 때까지 광야의 나르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이더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고하여 아이더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랫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섬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아이더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줘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의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부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왔습니다 사무에라 16장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아왔습니다 그는 낙이 두 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이 백덩이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백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낙이들은 왕의 가족들이 가시라고 말해낸 것이고 빵과 과일을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저라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무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무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들인데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미세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미세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탐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침의는 그 반대편 산비타를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려줬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이돌별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쩌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돌벨에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말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돌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국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예움을 사슴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돌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습니다 아이돌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로렛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명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없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렛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로렛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크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을 와야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크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입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메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정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번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정에게서 낳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번처에게서 낳은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로를 탈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로를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정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10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노형으로 나를 꼬집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을마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은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치증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여호와 dif사에 오신 것 같다 내 음료가 얼마나 나쁘지 않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